올렌즈 주인분 이거 3.8가 너무 빡센데 어떻게 가와 재모를 하지 어떻게 가야지 붙을까 여러분들 오늘 재모를 약간 좀 약간 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풀게이지를 안 하고 재모를 약간 풀게이지를 안 하고 해볼까요 첫번째 하나 아레올라 3점 빨간 이건 붙어 이런건 붙어 여러분 맞잖아 아니 이런건 붙는다니까 진짜 예받게 여러분들 라이브 이런건 필요없는건 붙고 메인들은 다 터진다니까 진짜 갯박시기 이게 얍 1보 2보 38보 들어가면 되잖아 맞죠 어 38퍼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그 38퍼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어 맞죠 6표보다 높아 맞죠 자 방송 관련 없는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뭔가 여러분들 이거 터지면 가야될것인데 나 이번에 이거 터지면 가야될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3.8깐 나 이거 터지면 바로 가야될것인데 진짜 진짜 여기 뭐 이거 진짜 깔끔했다 이거 진짜 깔끔했다 이거 진짜 깔끔했다 여러분들 어 아니 어떻게 가지고 붙지 어떻게 가지고 붙지 제발 손님 제발 제발 한번만 이거 어떻게 가지고 붙지 여러분들 진짜 아 진짜 한번 붙자 여러분들 어? 하.. 제발 그냥 주인볼 이거 느낌을 때 누를게요 주인볼 제가 3.8간의 선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아무.. 생각 없이 띵크 없이 아 맞잖아 여러분들 주인볼 요것만 붙으면 오늘 하는 가가 얍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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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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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진짜 나이스다 와 와 와 나이스다 진짜 오늘 와 나 무서웠다 진짜 와 기분좋게 안전한다 여러분들 맞죠 와 530억 와 이걸 3.100억 무셨다 여러분들 하아 어우 진짜 진짜 다행이다 진짜 진짜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아 진짜 기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진짜 아